안녕하세요 이충건입니다. 이번에 정부에서 지방지의 티오가 좀 낮다고 발표가 있었는데 작년에 비하면 좀 적죠 숫자가. 그래서 여러분 고민도 많고 되게 불안하게 많이 느낄 겁니다. 그리고 학생들이 저희 카페와 또 사이트에 많이 질문을 올립니다. 궁금한 점이 많겠죠 불안하고.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한 6개 정도 뽑았습니다.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지금부터 올릴 테니까 여러분도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. 대충 해당이 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하프 양치기로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? 하프 먹어서 지금 하고 있죠. 양치기 양만 계속 많이 하면 될까?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. 무조건적인 양치기는 여러분 성적을 답보 상태로 만듭니다. 답보 상태로 만든다는 말은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죠. 그냥 풀고 채점하고 풀고 채점하고 성적이 올라가겠습니까?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. 여러분이 70점 이하라면 기본서, 항공비 있죠? 기본서와 기출을 중점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. 그러니까 기본서를 공부하고 나서 기출이 어떻게 출제됐는가를 보는 게 훨씬 더 성적이 빨리 오르겠죠. 그리고 저희 핵심 커리큘럼은 일단 기본서, 그다음에 기출, 그다음에 실전, 그다음에 동영.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. 이 네 가지만 하면 사실 그냥 막강해지죠. 그리고 하프는 여러분들의 문법이나 구문이나 독해, 이런 어휘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이후에 그거를 그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적용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무조건 된다는 필요조건 절대로 아닙니다. 아시겠죠? 하프 푸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거 하면 뭐 합니까?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무조건적인 양치기는 안 되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 질문은 하프 모의고사 점수가 유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. 어떨 때는 4개 맞고, 어떨 때는 6개 맞고, 어떨 때는 8개 맞고 이러니까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불황하죠. 자,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기본기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기본기, 정말 우승하는 사람들,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사람들 전부 다 옛날에 히딩크까지 무조건 기본기라고 그러잖아요. 진짜 기본기입니다. 나머지는 응용기거든요. 그러니까 기본기가 없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. 여러분이 기본서를 수강을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. 지금 기본기, 기본서 항공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. 만약에 기본서를 한 번 수강했다면 이거 완강했다 하고 한 번으로 끝내면 절대 안 되고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. 회독수를 계속 내려놔. 두 번째 볼 때 진짜 다르거든요. 처음 볼 때 만약에 10시간 걸렸잖아요. 그럼 두 번째 볼 때는 한 5, 6시간밖에 안 걸립니다. 그런데 효율성은 2배죠. 세 번째 볼 때는 4배 올라갑니다. 시간은 2, 3시간밖에 안 걸리고. 그런데 반복해서 보면 시간이 똑같이 처음 볼 때처럼 많이 걸릴 줄 아는데 시간이 훨씬 더 적게 걸리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거든요. 그거 한 번 꼭 경험해 보세요. 회독수는 내렸을 때.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고. 그다음에 하프를 중점적으로 두지 마세요. 하프 중요하긴 합니다. 감을 유지하려면. 그런데 기본서와 기출을 하지 않는데 그걸 중점적으로 하지 않는데 하프만 공부하면 되겠어요? 이게 절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는 것은 기본기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점수가 유지 안 되는 학생들은 기본서 시리즈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실력을 다지는 것이 맞습니다. 세 번째는 긴 이론 강의 즉 기본서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. 요약한 강의 즉 문법 킬링 포인트 이런 거 듣고 문제풀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?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자 초시생이라면 여러분들이 처음 시험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절대로 문법 킬링 포인트부터 들으면 안 됩니다. 기본서부터 들어야 됩니다. 기본서부터. 만약에 자기가 머리가 좀 잘 돌아가면 속도를 좀 빠르게 하면 되잖아요. 1.5배속 그러면 훨씬 더 빨라지죠. 반드시 기본서 중심으로 수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제시생이라 하더라도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할 것을 강력하게 여러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단과나 단과나 옛날에 고시공부하는 애들이 써놓은 거 보고 단과나 단과나 하는데 이 단과나 이게 문제입니다. 요약서에다가 자기가 요약서 보다가 모르는 것들을 계속 추가해서 개념 추가하잖아요.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전체적으로 정리도 안 됩니다. 여러분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만 계속 반복해서 읽으니까 답이 잘 찍히는 그런 거 한 번이라도 경험을 했으면 절대 그런지는 하지 않겠죠. 단과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절대. 그리고 기본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찾아내서 알고 있는 거는 착착 체킹하고 모르는 거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시간도 절약도 되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. 꼭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네 번째 질문입니다. 시험이 쉬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심화 강의 실전 200제를 꼭 들어야 할까요? 라고 질문을 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시험 당일 난이도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 경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런데 어떤 시험이든 사실 최고 난이도를 잡아놓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실력도 잘 올라가거든요. 여러분 2019년 지방직 영어시험 한 번 보세요. 얼마나 어려웠는지. 그런데 그걸 예고하고 예측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. 저는 최고 난이도로 강의를 했어요. 최고 난이도로. 그래서 진짜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.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묶어서 한 번 달려봐라. 열흘만 달리 계속 묶고 있다가 풀어발 팔팔 날아다닐 거다. 산도 마찬가지입니다. 맨날 고도 한 3천 정도 맨날 올라다니다가 한 고도 500 올라가면 껌 씹으면서 올라갈 거예요. 항상 그렇게 해야 해요. 자기가 시험 대비할 때는 더 강하게 더 격렬하게 더 심하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. 나중에 용 나오겠죠. 공부 너무 많이 했다고. 차라리 그게 낫지. 몰라가지고 진짜 가슴 치는 것보다는. 자 다섯 번째 질문. 60점 아니면 70점만 맞으면 되는데 짧은 특강만 들어도 되지 않을까요?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. 그게 문제예요. 그게. 자 진짜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죠. 진짜 엄청나게. 자 시험 당일에는 어떤 파트가 어떤 난이도로 어떻게 출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60점의 목표면 최소한 80점 이상을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맞고요. 70점 받으면 된다 하면 90점 이상 즉 100점 가까이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빡세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죠. 당연히 그래야 되죠.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. 그리고 단어는 꾸준히 외워줘야 되죠. 고등학교 수준 정도. 자꾸 잊어먹어요. 누구나. 그래서 자꾸 외워주고 그리고 기본서 시리즈하고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. 꼭 이렇게 해야 여러분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더 적게 걸립니다. 자 여섯 번째 질문.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슬럼프가 온 것 같아요.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거 진짜 많이 질문하거든요. 슬럼프? 질문 답변 드릴게요. 정말 열심히 했는지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세요. 여러분 진짜 슬럼프 슬럼프 하는데 슬럼프란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지는 게 슬럼프잖아. 높은 곳에 진짜 올라간 적이 있어요? 공부를 더 이상 한 시간만 더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? 아니 최고 수준에 올라간 적도 없는데 벌써 미끄러지게 되면 뭘 미끄러져요? 지금 바닥인데. 그러니까 슬럼프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슬럼프라고 하거든요. 내가 슬럼프라고 말하고 딱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슬럼프예요. 그러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버텨야 되거든요. 진짜 한두 시간만 강력하게 버티면 진짜 눈도 끝이 싹 사라지는 게 슬럼프입니다. 저도 다 겪었습니다. 진짜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면요. 그 생각할 한 10분 생각할 거 그 시간에 문제 6, 7문제 풀 수 있습니다. 6, 7문제 풀 수 있어요. 그게 차라리 집중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괜히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커뮤니티에 글 쓰고 그거 듣고 읽고 하면서 괜히 고민을 더 남이 어떻게 해결해줘요. 자기가 오는 자기한테서 오는 불안인데 하지 말라고 그런 거. 그냥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.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상황인지.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인지. 아니면 되는 대로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인지.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맨날 하는 말 Just do it 이거잖아. 나이키보다 내가 먼저 한 거야. Just do it 그냥 해라. 그리고 and dance them 조금만 더 해봐라. 내가 이게 끝이다 생각. 공부 다 했다 책 덮기 전에 딱 한 줄이라도 더 읽어봐. 그게 and dance them이거든. 성공한 사람들이 맨날 하는 게 Just do it and dance them이에요. 그것만 생각 자꾸 하면 뭔가가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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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져요. 생각 안 합니다. 그냥 합니다.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. 내가 맨날 하는 말이죠. 나는 운이 좋다. 이게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. 나는 운이 좋다. 일본의 최고 부자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 사람이 맨날 자기는 운이 좋다 그래요. 운이 좋다. 그래서 항상 일이 잘 된대요. 나는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저도 맨날 하는 말이에요.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좋은 시간과 흐름이 갖춰져 있을 뿐입니다. 여러분 팔다리 움직이는 건 누굽니까? 여러분 자신이죠. 아무리 상황이 잘 갖춰져 있으면 뭐합니까? 손발 움직이고 팔다리 움직이는 거 머리 쓰는 거 나 자신인데 내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.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나는 운이 좋다. 감사합니다. 라고 하면 운 좋은 일과 감사한 일이 계속 생기겠죠. 여러분 스스로 믿으세요. 스스로 믿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내가 하면 무조건 된다는 자기 효능감도 자꾸 느껴봐야 됩니다. 그래서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걸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아까와 같은 그런 질문들을 할 시간도 없고요. 그냥 매일매일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열심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합격합니다. 여러분 무조건 됩니다. 이게 해본 사람만이 알거든요. 해본 사람만.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운이 좋다.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이다. 그 생각만 하고 버티시기 바랍니다. 자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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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